세종시 문화재단 전수리꾼 왕시연씨 이 두 분이 함께 이 문을 도와주실 분인데요 명창 왕기철 선생님 그리고 왕기성 명창을 큰 박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운명은 좋은 것 꿈을 찾으러 왔다 꿈을 찾으러 왔다 꿈을 찾으러 왔다 영국 제인의 영국이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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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흘러가고 이래 저 중동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추를 운영하라 우하oro 마사지 실물 삼킨 내 댁 형 우는 날의 끝은 안고 안고 부디마야 못 치니 저 끈 분을 안고 우느냐 내가 못 하우는 뭐냐 고고 치고 고고 치고 고고 치고 순댐 모디 아, 우세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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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세운스